안녕하세요. 키움증권 WN 부문 안수꾼 매장입니다. 2024년 5월 31일 금요일 기준 안수꾼의 뉴욕중심 빌핑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지표 속에 혼조 마감을 했습니다. 4월 PC 물가지수와 개인소득, 개인소비지출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해당 내용 확인하면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가운데 혼조세로 마감을 했죠. 채널K 임시 스튜디오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오는 6월 7일 금요일까지 임시 스튜디오 운영하는데요. 저희가 사옥을 이전하면서 채널K 스튜디오도 새로운 사옥에 꾸미고 있습니다. 다음주까지 과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잘 준비해서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좋은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주까지 조금 불안한 모습을 좀 보일텐데요. 너그러이 양해 부탁드립니다. 키운 브리핑 글로벌은 안석훈의 뉴욕중심 브리핑이 7시 15분부터 30분까지 진행되고요. 하이진대리의 트레이더 뷰는 7월 1일까지 휴방입니다. 반면에 키운 브리핑 코리아는 모두 정상적으로 방송될 예정이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3대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다오 전수 산업 평균 지수 1.52% 크게 상승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가장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나타냈다고 하고요. 나스닥은 0.01% 약보한 마감했고 S&P500 0.8% 상승 마감했습니다. 러셀 2000은 오늘 0.66% 상승했는데요. 다오가 4일 만에 상승 전환했고요. 나스닥은 3일째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러셀 2000이 이틀째 강세 흐름 나타낸 가운데 S&P500은 역시 3일 만에 반등하는 흐름을 나타냈죠. 오늘 변동폭이 매우 크게 나타났습니다. 나스닥이 2% 넘는 변동폭을 나타냈고요. 다오가 1.65%, S&P500이 1.71% 등 3대 지수가 모두 1.6% 이상의 큰 폭의 변동폭을 나타냈고요. 오늘 러셀 2000의 변동폭은 1.28%로 상대적으로 적었네요. 더불어서 필라데피아 반도체 지수는 0.96% 하락하면서 3일째 하락 마감했고요. 변동폭은 무려 4.34%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 출발한 이후에 하락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후 들어서 반등세를 보였는데요. 막판에 대거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나스닥과 S&P500이 하락하다가 반등세를 나타냈습니다. S&P500은 그래서 0.8% 상승 마감했고 나스닥은 약부합세로 마감을 했죠. 오늘 발표된 경제지표 4월 개인소득, 개인소비지출, PC 물가지수가 지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소득은 전월 대비 0.3% 증가해서 예상치에 부합했고 전월치는 하회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소비지출은 전월 대비 0.2% 증가하면서 예상치와 전월치를 하회했고요.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지표죠. PC 물가지수 전월 대비 0.3% 그리고 전년 동월 대비 2.7% 증가하면서 예상치와 전월치에 부합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둔화세가 어느정도 나타난다고 시장에서 이해했고요. 반면에 개인소비지출이 예상치와 전월치를 하회하면서 소비 둔화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에 물가지표 둔화에 따라서 국채금리가 하락했지만 경기 둔화 우려의 주요 지수, 주요 종목들도 역시 약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근원 PC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2% 전년 동월 대비 2.8%로 예상치, 전월 대비는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전년 동월 대비는 예상치에 부합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5월 시카고 연원 PMI는 35.4로 예상치와 전월치를 하회하는 양상을 나타냈죠. 이에 따라서 국채금리와 달러와 유가금 모두 약세를 보였고요. 비트코인도 6만 7천 달러 선까지 하락하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반면에 오늘 많은 종목이 급반등하는 양상을 나타내면서 다우 2개, 나스닥백 36개, S&P500 75개를 제외하고는 모든 종목이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섹터의 경우도 10개 섹터가 상승했고 1개 섹터는 약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에너지가 2.49% 상승한 가운데 부동산이 1.86%, 유틸리티가 1.67% 상승했고요. IT가 유일하게 하락했습니다만 0.00% 약법한 마감을 했습니다. 경기 소비재가 가장 적은 0.15% 상승했고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0.56% 상승세를 보였죠. 거의 8개 섹터, 7개 섹터가 1% 이상의 상승 흐름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러한 양상은 장 막판에 매수해가 대거 유입된 때문인데요. 물가와 소비 둔화로 변동성이 확대됐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기술주에 대한 차익 실현이 매우 크게 나타났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빅세븐의 주가가 또 크게 움직였는데요. 반면에 오늘 5월 마지막 날 리밸런싱 반영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기술주에 대한 차익 실현과 함께 그 외에 여타 종목에 대한 매수세가 크게 유입된 거죠. 빅세븐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7개 종목 중에 3개 종목이 상승했고 4개 종목이 하락했는데요. 애플이 0.5%로 가장 크게 상승했고 알파벳이 0.23%, 마이크소프트 0.11% 상승했습니다. 메타 플랫폼스가 0.05%, 약보함 마감한 가운데 테슬라가 0.4%, 엔비디아가 0.78%, 그리고 아마존이 1.61% 하락했습니다. 소비에 대한 우려가 아마존의 주가를 크게 끌어내렸고요. 그 외 종목들은 장 막판에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낙폭을 줄이고 상승 전환하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애플의 경우는 5일째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제 WWDC가 얼마 남지 않았죠. 이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엔비디아 이틀째 하락했습니다. 더불어서 알파벳은 3일 만에 반등했고요. 테슬라 이틀째 하락 마감했습니다. 주요 뉴스로는 알파벳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구글이 클라우드 사업 부문에서 대규모라고 해야 될까요? 인원에 대한 감원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번 주에 약 100여 명이 관련해서 영향을 받았다. 이런 보도가 나왔고요. 애플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했고 엔비디아는 웨이스바고가 투자 의견 비중 확대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제퍼리스가 투자 의견 보유를 유지한 가운데 안전벨트 경고 시스템 오작동으로 인해서 12만 5천대 이상의 리콜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약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S&P500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종목이 상승하다 보니까 녹색불을 켜고 있는데요. 대형주들의 하락으로 인해서 적색도 상당 부분 커 보이죠. 현재 IT 부문의 반도체 영역에 많은 종목들이 하락하는 현상을 나타냈고요. 경기 소비재에서는 아마존과 테슬라의 하락이 좀 크게 느껴집니다. 그 외의 섹터는 금융 섹터 좋았고요. 부동산 섹터 매우 좋게 나타났고 에너지 더불어서 산업지하 소재도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헬스케어도 오늘 대형 제약주들이 일제히 상승 마감을 했고요. 한동안 약세 보였던 건강보험 업종 역시 오늘은 2% 이상의 강세 흐름 나타냈습니다. S&P500 기준으로 상하의 주요 종목 소개하겠습니다. 상의 종목 먼저 살펴보면 카지노 업체인 시저스 엔터테인먼트가 11.65% 크게 상승했습니다. 칼 아이칸이 동사 지분을 대규모로 매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고 시저스에 대한 상황에 대한 이야기 확인을 요청했는데 이에 대해서 즉각적인 답변이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후에 내용이 전해질 것으로 보이고요. 자 부진한 실적과 가이던스의 전일 19.74% 급락한 후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세일스포스 오늘 7.54% 반등했고요. 긍정적인 실적과 다소 부진한 가이던스의 전일 8% 하락한 날러제너럴 오늘 7% 때 반등했습니다. 또한 올해 들어서 25% 가까이 하락한 약국리 건강보험 업체 CVS 헬스 오늘 6.35% 반등했고요. 전일 베어드가 시장 수익률 상해 그리고 목표주가 649달러로 커버리지 개시한 엘리벤스 헬스 6.14%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에 하락한 종목들 살펴보면 인적자원관리 소프트웨어 업체입니다. 페이컴 소프트웨어 8.58% 크게 하락했는데요. 지난 5월 1일 부진한 가이던스 제시하면서 8% 하락하는 등 이후 약세를 계속 보였는데요. 이날은 새로운 COO 임명 소식에 또 한 번 크게 하락하는 현상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텍사스 지역에서 천연기가스 기반으로 2기가와트의 추가 전기 생산 능력을 확대할 계획을 발표한 유틸리티 업체 미스트라 6% 가까이 하락했고요. FDA가 노년층을 대상으로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RSV에 대한 백신을 승인했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낮은 효능에 대한 우려 속에 모더나가 5.9% 하락 마감했습니다. 반도체 업종 부진에 따라서 오늘 고성능 맞춤형 서버 제조업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5.25% 하락했고요. 긍정적인 실적과 가이던스의 전일 16.95% 급등한 후 오늘 차익 메모리에 출해된 HP 4.85%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슈 종목 계속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실적과 가이던스에 따라서 종목들의 주가 차별화가 또 이루어졌는데요. 의류 소매 유통업체 갭 오늘 28.6% 급등하면서 52조 신고가 병신했습니다. 전일 장마감 이후에 2023 회계 년도 1분기 실적 발표했는데요. 매출이 33억 9천만 달러, EPS가 0.41달러 기록하면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35% 증가했고 EPS가 무려 4척 퍼센트 증가하면서 모두 예상치를 상위했습니다. 갭, 올드네이비, 바나나 리퍼블릭, 애슬레타 등 4개 브랜드가 모두 매출 성장세를 기록하는 기여물 통한 때문인데요. 여기에 연간 가이던스도 상향하면서 주가는 29%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이와 함께 긍정적인 실적과 가이던스를 제시한 이미지 처리 반도체 설계 업체 엠버렐라가 20% 넘게 급등했고요. 사이버 보안 업체인 G스케일러, 여타 사이버 보안 업체들의 주가가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에도 8.5% 크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오늘 실적과 가이던스 부진 속에 PC 및 프린터 업체 델 테크놀로지스 무려 17.87% 급락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에 긍정적인 투자 의견들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급등세를 보여왔는데요. 실적이 예상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전일 장마감 이후에 2025 회견원도 1분기 실적 발표했고요. 매출이 222억 달러, EPS가 1.27달러 기록하면서 매출은 전년 동기대비 6.2% 증가하면서 예상치를 상위했고 EPS는 3.1% 감소하면서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2분기 매출 가이던스가 예상치를 상위한 반면에 EPS 가이던스가 예상치를 하회한 것이 주가의 급락 원인이 되겠고요. 시장의 기대보다 저조한 가이던스가 아무래도 제대로 반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양호한 실적 발표했지만 부재난 가이던스 제시하면서 빅데이터 저장관리 업체인 몽고DB가 24% 가까이 급락했고요. 또한 랜섬웨어 특화 사이버보안 업체 센티넬월도 13.36% 하락했습니다. 센티넬원입니다. 그리고 생명과학 분야 맞춤형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업체 비바 시스템즈도 10.27% 크게 하락했고요. 예상치에 부합하는 실적과 가이던스를 발표한 디지털 애널로그 통신용 반도체 업체 마벨 테크놀로지스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가이던스의 10%대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투자의 경과 목표 주가에 따라서 주가가 또 상승한 종목들을 소개하면 페이파 홀딩스 어제에 이어서 상승세에 이어갔습니다. 저는 미지호가 투자의 경과 목표 주가 상향하면서 2.4%가량 상승했는데요. 오늘은 뉴스티트가 동사의 전략이 가격 인상 중심에서 가치 중심으로 선회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투자의 경 매수 목표 주가 80달러로 커버리지를 개시했습니다. 이에 주가는 0.8% 가까이 상승했고요. JP모건이 투자의 경 중립과 목표 주가 29달러로 상향 조정한 호멜푸즈 스팸으로 유명하죠. 0.62%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시티가 투자의 경 매수 목표 주가 14달러로 커버리지 개시한 라이온스게이트 스튜디오 오늘 2.97% 상승 마감했습니다. 최근에 라이온스게이트와 스타즈를 분리, 기업 분할하면서 새로이 상장한 회사입니다. 주요 ETF도 소개하겠습니다. 글로벌 주식 시장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다우존스입니다. 5탄 안내요. 다우존스라니 이런. 다우존스 산업 평균 지수 지수에 투자하는 ETF, DIA 1.55% 상승했고요. 주요 산업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부동산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 VNQ가 1.80%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품 생산 기업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농산업에 투자하는 ETF, MOO가 1% 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이고 15분 대한민국 대표 투자정보 플랫폼 채널K에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안석훈의 뉴욕증시 브리핑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어느새 2024년에 5월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또 좋은 흐름을 나타냈던 5월인데 국내 증시는 그에 미치지 못해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6월에는 국내 증시의 반등에 기대를 가져보면서 뉴욕증시는 다음 주 FMC를 앞두고 또 여러 가지 변동성 여인들이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월요일 아침 기엄증권 채널K 안석훈의 뉴욕증시 브리핑에서 주간 뉴욕증시 브리핑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말과 휴일 건강하고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월요일에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